눈 감으시면 절대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각훈련과 시각훈련입니다 싱크가 맞기 때문에 입모양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이게 지금 향기 이렇게 움직이니까 늘려지는 거예요 톡톡톡 못 박혀야 되는데 이 단계 목적 거에요 천천히 요 lowers 천천히 요리를 클릭하세요 천천히 요리를 existed 천천히 요리를 Antar고 천천히 요령리로 천천히 요령리로 천천히 요령리를 요리를 천천히 요령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